하루 명언공부 10월 4일 담오 변색 호랑이 이야기를 하면 얼굴색이 변한다 라고 하는 이정 어록에 나오는 사자성어입니다 어떤 사람의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호랑이에게 해를 당하는 광경을 목격을 합니다 이 때문에 이 사람은요 호랑이 이야기만 나오면 바로 얼굴색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이 호랑이의 무서움을 몰랐다면 그렇게 얼굴 색이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진짜 호랑이를 아는 사람이라고 수긍 그렸습니다 송나라 때 주자 주의가 편찬한 이정 어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담오 변색은 무서운 일을 언급하면 그 두려움 때문에 표정이 변하는 것을 가르치는 성어입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심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들 하는데 사실은 담이 작고 신경이 예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포 심리와 긴장된 정서는요 지극히 정상적인 심리현상입니다 공포는 어떤 상황 하에서 나타나는 개체의 보호 반응으로 위험에서 피하라 라고 하는 경고와 같습니다 따라서 정도를 넘지 않는다면 병으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주인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실제로 인지하거나 경험해야만 그 본질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지금 말씀드린 인간의 이런 심리현상이 숨어 있었습니다 담오 변색이었습니다 중국사의 오늘 1939년 10월 4일 공산당인 이라고 하는 잡지가 공산당 혁명성지로 불리는 섬사성 연안에서 창간되었습니다 모택동 마오쩌뚱은 발간사를 통해서 통일전선 무장전선 당의 건설은 우리당의 기본 문제다 라고 썼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제공 및 희망의 기 derivativ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